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세요 사실 권팀장이 얘기한 것도 관련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G7 EU가 러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다 성공 여부는 글쎄 올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를 했다 G7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중국 따시키고 하는 서방 7개국이니까 일본 들어가 있고 저기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호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된 거냐면 주요 7개국 유럽, 유럽, 오스트레일러가 5일 현재 시각으로 5일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조치에 따르면 배럴당 60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로 하면 그런 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 그럼 보험사는 그냥 인도에 있는 회사 중국에 있는 회사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영국에 있어요 여기서 합의하면 해상보험 안 하면 누가 배를 주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60달러 지금 국제유가가 대충 WTI 기준으로 80달러 원절이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오케이 니네들 해봐 우리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니네들 안 사도 돼 그런데 이렇게 큰소리 치는 데는 러시아가 이게 뻥카냐 차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러시아 원유를 누가 사갔는지를 보면 이제 되잖아요 저걸 보시면 저게 이제 회색이 2021년 평균이고 빨간색이 2020년 10월까지거든요 유럽연합은 330에서 250만 이미 줄었어요 중국 인도네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160만 190만 원 늘었고 저것도 제가 통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은데 트리키의 터키죠 터키하고 인도가 이제 110만 인도 경제가 요즘 좋다고 그러잖아요 인도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냥 러브콜 받으면서 애플도 인도 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싹싹 해가지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면 웬만한 빅테크 기업의 CEO 대부분 다 인도잖아요 고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인도가 좀 그런데 저 상태가 되면 중국과 인도는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유럽에서 60달러 이상으로 안 사주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야야야 61달러 어때 이렇게 할 수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동시에 무슨 얘기 나왔냐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오펙플러스가 있잖아요 오펙플러스에 동시에 무슨 발표를 했냐 200만 배럴 감산 유지합니다 딱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빈살만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펙플러스는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안 사주는 상황이 돼서 다른 데로 하면 같이 두바이도 같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산이야 그런데 이제 이 감산에 대해서 미국이나 EU에서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빈살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순인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사실 이제 아까 권 기자가 얘기했을 때도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장이 미국 IRA 법안에 대해서 EU가 이제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서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블록화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원유는 유럽에서 수입 안 해 수출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친할 수 있는 오펙크나 중국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러시아하고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EU에 대해서 EU의 자동차 산업이라도 이런 거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죠 미국에 수출하려면 BMW로 미국으로 와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테랑이 미테랑이라 아닙니다 마크롱이 이제 바이든 만나러 가면서 너 딱 기다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쓴 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막 뭐라 그러면 미국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뭐라 그러면 조금 움직여요 그래요 그래서 TTC 중요하다 그거는 미국 동부에 살아보시면 그 느낌이 있어요 시간 시차도 별로 안 나고요 서유럽이랑 그리고 왕래가 엄청납니다 뉴욕과 예를 들면 런던 뉴욕과 파리 뉴욕과 브루셸 그렇죠 거의 경제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미국 동부와 미국 동부와 서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진이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의 영향력이라는 게 한국과 일본 중국의 영향력과 서유럽 각국의 영향력이라는 건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든도 한 발짝 살짝 물러나는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유럽에서 저렇게 세게 나온다는 건 그래서 IRA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돈으로만 따져서 엄청 낮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법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60조 규모의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IRA를 하는데 아마 IRA 법안 원문대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렇게 분절화를 시켜놓으면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사살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혹은 민주당에서 재직권 하려면 뭐가 필수적이냐면 아마 애국주의라는 게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중국, 러시아 혹은 그쪽의 편을 쓴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미국이 맹주 역할을 하면서 그런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바이든 대통령 혹은 민주당 정부의 어떤 굉장히 과감한 노력들 같은 것들이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럽을 버리고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유럽을 버린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대결 구도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돼요 유럽에서 계속 마크롱이라든지 슈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유가도 그렇고요 아까 권 기자가 얘기한 이 IRA에 대한 이유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세계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고 한국 경제는 당연히 교육을 교육의 바탕에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사실 우리 산업에서 이 세 가지를 빼면 사실 굉장히 허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특수 혹은 중국의 어떤 추격을 상당 기간 막아줄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미국 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3%가 좀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IRA 법안의 어떤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IRA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공무원들도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산업부라든지 또 무역협회 이런 데랑 해서 우리가 IRA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집 방송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또 3%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쓰면서 방송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폴란드에서 슈퍼시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까 폴란드였어? PLN 폴란드에서 저기도 내가 볼 때 2차전지 산업에 관련된 주재원이 있을 수가 있지 폴란드에 많이 가있잖아요 헝가리 폴란드에 하여튼 폴란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산도 성급 많이 당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3% 전국 투어 이후에 글로벌 투어 또 글로벌 투어는 이제 폴란드 가야죠 다들 보면 중독됐어 나한테 투어를 좋아해 폴란드 가고 러시아 한번 가고 러시아도 가실게요? 러시아도 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일본 가셔야지 일본 일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포람은 일본이 느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죠 그러시죠 우리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